그 방송 뮤직뱅! 대기실은 시 반탑! 비 정국입니다. 이번 대기실은 빨간머리 아가씨 아이유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위 후보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유씨 무대를 보면 정말 한 편의 뮤지컬 같아요. 두 분 안에 있어도 어깨가 들썩들썩 두절로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운빠림빠림드 위드 빠른 망치지 않아 춤을 춘다. 어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컴백 일주일 만에 1위 후보가 되셨는데 세 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컴백하자마자 1위 후보가 되어서 정말 바쁘고요. 가능하다면 1위까지 한다면 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위 후보하면 1위 공약을 빼먹을 수가 없죠. 오늘 만약에 제가 1위를 하게 되면 앵코봉 내내 마구마구 하트를 날려주겠습니다. 1위 결과보다 더 궁금한 아이유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1위, 하나씩 올라간다. 2위, 하나씩 올라간다. 3위, 하나씩 올라간다. 1위, 하나씩 올라간다. 그리고 5위, 하나씩 올라간다. 그리고 한안에 ara's쌌한 pada. 3위, 하나씩 올라간다. 감사합니다.